너 또 악화 나처럼 내가 어땠을까랑 고민했고 이런다고 다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난 입장 더는 생각 안 하기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여기서 누가 대체 문제고 그에 맞는 내 답을 좀 일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일단 늘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갔을 거고 반항심으로 가르켔던 그때는 갈리도 없다는 걸 알아서 지금보다 더욱두연명하게 사기 위해서 나는 좀 아련을 대체 아련을 대체 하나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저 부모님 키워주셨던 꿈은 몇 년 빼다 사람들 앞에 시간 모자란다 씨부린 것마다 의미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그런 것들 지금 해보면 필요 없을까 지 없다는 걸 알어 난 그래서 거기 많은 상황들을 대처했었는데 인간이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너 하나 밖에 더 추웠어 입이 밖으로 위험하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어도 안 감안하면 내 식대로 온 걸 가르는 거고 보람차지도 않아 며칠만 등 이랬다 저랬다 받고 변덕스러워도 더더욱의 천압할수록 더러워서 여기는 더더욱 난 재판하여 넌 꼭 잡은 머리 부둥끼하고 두둥치 떠다니는 저 구름들 그 위로 이 노래가 과연 갈리면 bgm으로 어떡할 고민을 거듭 푸어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란 반응이 할 수 머리가 아파 더더욱 깜팍하기를 과연 찾아오는 곳의 번호 슬럼프가의 마찰에 남으면 조금 일정해 너도 안 과연 나처럼 되면 어땠을까랑 고민했고 이런 타고나 아마 주진 않지만 그래서 난 네 입장 선을 생각 안하기로 너도 안 과연 나처럼 되면 과연 어땠을까랑 고민했고 이런 타고나 아마 주진 않지만 그래서 난 네 입장 선을 생각 안하기로 생각 안하기로 생각 안하기로 생각 안하기로 생각할수록 찾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고 비로소 찾으려는 것들마다 의미 없었는데 이미 버릇 흐르듯이 몰랐고 배나 치워 다들 배앞에 사람들을 끌었다 날 보고 그런 걸 붕떡 해주면 없는가 아마 당연한 상승 넌 내가 부러워도 아무 말 못하고 입단세 세워들을 후회를 또 지금도 하는 걸 보고 있어도 다다를 적으로 비록 까만 끈을 잡다고 하지 않죠? 바지 벗고 흔들어 대면 에이브 배우처럼 그렇다 필요없어 악보는 이젠 사치를 제기다 못해 힘이 빠른 끝까지 아직 드러나 버린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며 손님들이랑 기대하는 영화 속에 슈환당 오재벌은 못할 것 같아 진짜로 한승 감은 몸에 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마다 필요없는 것들 그것도 만들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도 잘못 잘해줄 것 같아 난 버릇 이제 먼저 버릇 난 원래 이런 놈이에요 시바들 그랬는데 왜 다 날 시투하네 더 그렇소는 네 머리 안파네 왜게 다 날 시켜준 악쇼 해서인지 모르지 내가 더 아파야 답이 잊어봐서 그렇다 말해줬더라면 시바들어 근데 왜 나 시투하네 그렇소는 네 머리 아파야 되는데 왜 내가 대결 추락점에서 한입 모르지 너 또 아까 나처럼 되며 난 어땠을까라고 고민했고 이런 타고나 안주지 않지만 그래서 난 네 입장하던 생일간을 기록해 너 또 아까 나처럼 되며 난 어땠을까라고 고민했고 이런 타고나 안주지 않지만 그래서 난 네 입장하던 생일간을 기록해 이거 왜 남는거지 나 없는 나 없는 따뜻한 나 없는 우리 나는